스무스하기 스무스하기 은신 플레이는 기초이죠 암살자의 기본이죠 은신은 말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박살나는구만 미션 컴플리트 스무스하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죽을겁니다 어렵네 게임이 제가 또 어려운 게임 잘하죠 자 출구 위치 경찰들이 왜 이렇게 깔려있니 저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깔려있어 경찰들이 한 명이 복을 한눈팔고 있는데 내려가면 돼요 어? 한눈팔는 사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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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들킬거 같은데 이건 숨어 죽어요 들키기 전에 상당히 상당히 자리는 좋지 않아요 경찰 무더기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저기 앞에 있는 놈이 거슬려 어떻게 지나가지? 병이 있네요 딱 좋습니다 병 병으로 어그를 끌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해요 항목 항목 하면서 펭크 펭크 해주시고요 아무도 못봤지 이거? 변장해줍니다 아무도 안 봤어 아 아 쓰레기통 넣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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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깨줍니다 아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가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연스럽게 그냥 가주세요 꼭 변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쪽이구나 스프링클러를 이건 뭘까요? 스프링클러를 폭파시켜서 혼란을 주겠습니다 변장해주면서 군중 속을 헤쳐나가면 돼요 변장 의심 큰일났다 하지만 피지컬로 나오겠습니다 피지컬로 극복한다 어디로 나가야 되지? 여긴가? 나가는 곳이 어딨죠? 나가는 곳이 어디죠? 길이 왜 헷갈려 아 들켰다 어쩔 수 없네요 식욕 행사하는 수 밖에 넌 가만있어 어쩔 수 없지 길이 어디야? 여기구나 아이씨 여기네 길이 헷갈려 안 나오니까 맵에 헷갈리네요 숨어있다가 나가면 됩니다 됐다 찬눈중 뜨면은 나갈 수 있어요 깔끔합니다 좀 나가야되는데 전장은 잘되어있어요 전장은 잘되어있어요 돼지가 나간 틈을 타서 들어가주시고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나갑니다 또 손이 안íre 병원을 쉬었는지 병원을 쉬었죠? 뭐 경찰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한 개가 당황 중 3개가 있습니다 crowd asking questions 오오 오오 여기서 내가 가끔씩 너의 집으로 떠나는 거야 너의 집으로 떠나는 거야 너의 집으로 떠나는 거야 너의 집으로 떠나는 거야 베디 포커스 좀 잘못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야 다음 목표는 뭐지? 중국 충절! 세명 죽여야돼? 웨이드의 보아를 제거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죽이도록 하죠 하나 둘 한명도 어디있어 한명도 어디있어 빠르게 죽여대는데 한명 저기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하씨 어디있었지? 천천히 암살 하죠 천천히 암살로 가겠습니다 프로의 느낌으로 바로 딱 세명 죽일 수 있긴 한데 천천히 죽일 수 있겠습니다 세명을 제거해야 돼 어떻게 죽여줄까 어떻게 죽여줄까 분명히 방법이 여러개 있을텐데 맨첨 맵이면 저격총이랑 그냥 복살이 있을거에요 복살 따라다녀봅 PlayStation 2 모 어떻게 제거할까 경찰이 근처에 깔려있어서 조심해야하네 그냥 죽여야되나? 뭔가 또 방법이 있을거에요 4번 한번 쌓았고 저격증이 또있나? 인신이 기쁘로 먹으러 가보죠 저격증 같은게 있을 것이야 이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칼! 난 칼로 바꾸겠습니다 암살하는 데는 칼이 제격이지 정찰들을 일단 피해 줍니다 멀리서 칼을 던져서 제거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볼 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도망갑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지 마침 타겟이 구석에 몰래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제거해야 됩니다 일로 들어갔지? 돼지가 있네 딱 좋습니다 안보여 오케이 스무스 빌돌 제거 빌돌 제거 한명 암살했구요 보기죠 이러면 완벽한 플레인입니다 사일런트 한명 저기 뒤에 있구만 저 놈은 어떻게 죽일까 저 놈은 어떻게 죽일까 증거 찾고 저 놈은 어떻게 죽일까 저 놈은 어떻게 죽일까 뭐 아 로즈 닭을 원하는지 정신이 없을까 정신이 없을까 못봤죠? 깔끔하게 암살해줍니다 무슨 심각형사님 그럼 지나가죠 완벽한 암살이지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마지막 타겟 어딨니 마지막 타겟 마지막 한 명만 찾으면 돼요 저기 있네요 미니메 보이죠 뭘로 죽여줄거야 이거는 가장 고등적인 방법으로 죽이겠습니다 마지막 암살 방법이 되게 많아요 무쌍하는 법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은밀하게 죽이는 법도 있어요 은미 저기 안에도 한 명 있는데 몰래 자유패스 들어가보죠 뭐 아 뭐 망보고 있어 한 명이 망보고 있니 너 왜 어떻게 하지? 들어가면 모를라나? 조용해라 너 죽기 전에 일단은 몰래 들어갑니다 아 담배 피우고 있네요 간단하게 암살해주죠 가장 고정적인 암살 방법 와이어 암살 좋습니다 시체를 숨기고 싶은데 웬만하면은 쓰레기통이 있네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겠습니다 시체를 저놈이 안보일때 딱 넣어야죠 안볼때 싹 유기해줍니다 시체유기 좋습니다 안보고있죠? 체크포인트 활성하구요 저는 안전하게 여길 나가야됩니다 저놈이 안볼때 안볼때 딱 나가야되는데 안볼때 나갑니다 안볼때 방아니때 딱 지금 고개돌린순간 빠악 나가는거죠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완벽한 업무였어 처음 나왔던 거짓이네 오우 카우보이는 여기 떴었어 버스가 무리네 안 죽이는 걸 알았는데 흐흐흐흐 잡혔네 친구 뭐지? 대신한 건가? 뭘 의미하는 거죠? 달리기 속도가 증가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더 멀리 던진다 무기 조작 향상 섞이는 것과 직감 회복 능력 상상 좋습니다 자아 다음 맵은 어딘가 흰쌤 흰쌤 아아 그들은 그들과 함께 갔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로즈우드 파트 1 어떤 맵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오, 너야. 나는 여기있다. 빅토리아가 병원이다. 한 명은 괜찮은데 그 다음은 그는 못붙이고 그는 병원은 그는 못붙이고 목걸이는요 목걸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목걸이가 없으면 죽나보네 신기한데 목걸이가 없으면 기절하네요 몸들이 왔습니다 빅토리아가 어디에 있는 곳은?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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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뭐야 도망가야 돼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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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많았잖아 나이스 좀 무서워 지하실로 가야되는데 빅토리아 빅토리아 길이 어디지? 빅토리아 이 게임 디테일을 걱정말고 영화의 현장벽 야 잘 만들었네 음? 저 커튼이 몸을 숨겨줄 것이다 커튼 뒤로 숨으라는 소리지 설마 이거 모르나? 아래 보이는데 지나가네요 정청한 놈들 자연스럽게 파고나갑니다 굿 중공이 복지인간인가요? 히트맨 시나리오를 잘 몰라서 바코드가 달리는 의미가 있는데 뒤 뭐죠? 시체인가? 쓰레기통이군 시체인데? 모르기 시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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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얘들아 빨리 뒤도는 순간 올라갑니다 퓨즈를 고쳐라 퓨즈를 고쳐라 퓨즈를 고쳐라 암살 해주시고 변장부터 합니다 쓰레기 쓰레기통에 넣어줘야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줘야지 쑤 좋아 변장했고 음 총 하나 얻어주고 이야 수녀들 다 죽었네 잔인한 놈들 소화녹기 아 이거 친구에요 아니요 경찰이 갇혀있네 경찰이 깡패들한테 갇혀있어 어우 신나갈게 왜 여기 이런이야 아래쪽으로 가야되는거 퓨즈 좋습니다 첫번째 퓨즈 복구됨 야 뭐 찾아야되구나 아우 밀어주시구요 발가 바로 내려갑니다 슉슉슉슉 아 복제한건데 전부 암살하고 나온거에요 오 어디로 가야되니 슉 슉슉슉 야 뭐이렇게 적들이 많냐 아 아닌척하시고 지나갑니다 모른척하기 퓨즈가 또 여기있네요 퓨즈 퓨즈 얻어주시고 모른척 한번 해주고 막아줍니다 변장하면 모른척할수있어요 아닌척하기 타겟 저기있구요 좋았어 세번째 퓨즈 세번째 퓨즈 하나만 더 얻으면은 미션컴플리트죠 좀 많은곳에 있는데 너무 가까이가면 뒤키이니까 좀 거리를 유지해서 가줍니다 자 오른쪽 한번 해주고 머리 긁어주면서 지나갈게요 화살표가 끝까지 안차면은 안걸리는겁니다 아 아 어 말하다가 들켰네요 몰래 처리해줍니다 음 안녕 에쏠 암살해주시고 변장 아이고 못볼걸 봤네 못볼걸 봤네요 제거해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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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눌렀어 잘못눌렀네요 어쩔수없습니다 실력행사하는수 밖에 없어요 남살자의 충격이죠 오오 목격자를 전부 제거하는수 밖에 없어 남살자의 충격이죠 저거 목격자를 전부 제거하는수 밖에 없어 전부 제거하는수 밖에 없어 전원 제거하는수 밖에 없어 오우 요 요 요 오우! 젠장 너무 많구만 너무 많구만 하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야 이게 마지막에 딱 걸리네 은심플레이 됐었는데 스펀지 파우니 한개 고마워요 젠장! 여기서부터잖아 두고보자 하아 아 이게 걸려? 이게 걸려? 이게? 이게 걸린다고! 아이 뒤돌아라 얘들아 뒤돌아라 뒤돌는 순간 지옥이다 자 잘 숨어 죽여요 전화기 드는 순간 암살 갑니다 암살! 맨! 변장해 주시고 시체를 유기시켜야죠 시체는 항상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퓨즈만 챙겨가지고 웬만하면 나오겠습니다 웬만하면 퓨즈만 어 칼 좋아요 친구가 지나갈게 슉 아니요 이씨 몇개 있었나? 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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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씨 남자들 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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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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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해 주시고 좋습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시체를 유기시켜줍니다 좋습니다 무술도 상당히 뛰어나야돼 오케 체크포인트 여기 썼네 체크포인트 세이브해주시고 퓨즈만 웬만하면 챙기죠 애들 냅두고 머리 긁어주면서 지나가면서 구석으로 데리고 와야돼요 구석으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이는 곳에서 제거하죠 딱 여기가 좋겠네요 다물어 이 자식아 다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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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무도 안보고 있었는데 체크포인트부터 아 이게 왜걸려 이게 이게 왜걸리는겁니까 이게 왜걸리는거야 좋습니다 바로 앞에서 시작이죠 자연스럽게 아까 황푼거 있었다고요 잘봐야돼 내가 변장을 하고 가야되는데 귀찮아서 안하고 갔다가 걸렸어 직감이 못하는데 죄송 죄송 빠르게 다시 직감이 너무 많이 썼다 직감 직감을 너무 많이 썼어 환풍구 없는데요 천천히 가야돼 아 체크포인트 밑이요 없는데 천천히 갑니다 이쪽으로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도 갈 수 있네 아씨 여기 앞에 퓨즈 있는데 퓨즈 오케이 좋았어 직감이 좀 차야돼요 직감이 좀 차야돼요 직감이 좀 찬 상태에서 지나가줍니다 머리 긁어주면서 좋아요 깔끔합니다 퓨즈 또 겟 하라만 더 찾으면 된다 머리 긁어주면서 머리 긁어주면서 긁적긁적 조심 몰래 나갑니다 머리 긁어주면서 머리 긁어주면서 머리 긁어주면서 퓨즈 다 가졌다 좋아요 이제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전원을 복구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가냐 여기서 가장 거지같은 미션이죠 미니에 보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가줍니다 미니에 보면서 머리 한번 긁어주고 숨어주고 조심조심 머리 한번 긁어주면서 숨어주고 조심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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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하자 일단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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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가 안되잖아 한번하면